5902번님의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민 전문가님, 든든하게 방송 잘 보고 있어요. 이렇게 또 센스 있는 문자 보내주셨고요.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가 8만 2천원에 15% 손실 중인데요.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상담 부탁드려요.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6만 3백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자사주 매일 소식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일제히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. 하지만 또 이렇게 추세 상승으로 돌릴 수 있을지 참 그룹주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은 오늘 이거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이 투자 수급이 좀 약간 좋아졌다.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살짝 긍정적이거나 회사에서 좋게 생각하거나 이 정도만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잘 아는데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엔터주라든지 바이오 중에서 올해 하반기에 괜찮을 것. 상반기에 아니라 하반기에 괜찮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다.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건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 30일 정도에 휴미라라고 미국 이제 약품이죠. 그게 이제 라이선스가 끝납니다. 끝나게 되면 이제 복제를 잘하는 복제 이제 어찌 보면 강한 회사 셀트리온이죠. 복제약 잘 많은 이 셀트리온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다시 또 승인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. 그러면 하반기에 실적이 되게 늘어나거나 괜찮을 수 있거든요. 지금 주가는 어찌 보면 기술적인 거나 단기적인 매매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침체되어 있고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매달 조금씩 모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. 저도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이고 오늘도 심지어 이 얘기를 했어요.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술적 반등이 아침에 좀 나올 것이다.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금 드릴게요. 이거는 잘 보시면 추세선은 하단 부분을 좀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 하단 추세선을 봤을 때 여기 지지를 받고 있죠.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 만약에 오늘 깨졌으면 셀트리온은 한동안 좀 많이 밀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다행히 이 부분을 지지받고 바로 반등이 나왔다. 코스닥 지수가 좋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대표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게 움직이고 또 기간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.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간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간심도 없었는데 드디어 6만 300원 최근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좋아질 일들이 좀 더 남았지 여기서 더 빠지는 경우는 잘 없을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이 들고 일단은 이게 하반기에 이슈가 좋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지금 비중 15%이시니까 15% 정도는 그냥 가만히 냅뒀다가 이게 추세가 좀 흐름이 타면서 7만 원, 8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 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하시면 평균 난가 바로 낮추면서 수익까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노려보시고 지금은 차라리 다른 종목들 매매를 좀 하시다가 그쪽으로 비중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좀 부각이 받을 때 그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좀 길게 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. 올해 하반기에 좋을 종목으로 꼽아 드렸고 지금이 좀 바닷건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종합적으로 드렸으니까요.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긍정적으로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